2주세 3천만원 무섭게 뛴말의 포집주인들 안파라.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홈 땅집고 리얼디처선컴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서울 마포구와 현동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84억 5천만원. 6.1 서울 마포구와 현동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중남부동산 배태권 대표에 따르면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2단지 전용 84가 최근 9억 9천만원에 매매됐다. 배 대표는 마포레미안 부루지오는 최근 2일에서 2주 사이에만 2천만에서 3천만원 정도 무섭게 올라 매매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는 2014년 9월 하현 뉴타운 첫 단지로 입중한 3,885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다. 지상 30층 마흔네그동 전용 면적 59에서 140으로 하현 뉴타운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마포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단지로 꼽힌다. 마포일대에서 마레프라는 절칭으로 불린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 뉴타운 일대는 2000년 대후반들어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공덕자이, 공덕동 공덕네미안 1에서 5차, 대홍동 마포자이 2차, 부가현동이 편한 세상 신촌, 아현역 부루지오 등 새 아파트 밀집지로 개발되는 중이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는 1에서 4단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지하철 우호선의 5개역 접근성이 좋은 2단지가 가장 인기가 좋고, 3단지는 언덕 위에 있어 매매, 가격이 가장 낮은 편이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84일 지난 5월 실거래 가격은 최고 9억 2천만원 11층부터 최저 8억원 3단지 9층 선이었다. 전용 59도 1에서 2주일 전보다 3천만원 정도 홀은 최고가 7억 9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다. 지난달에는 2단지가 7억 2천만원 9층, 3단지 6억 8천만원 19층, 4단지 7억원 2층 등에 각각 계약됐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는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마포도로 변해 있어 직장인 출퇴근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하철 2호선 하현역과 5호선의 5개역을 비롯해 공항철도, 경의선 환승역인 공덕역도, 도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퍼드러플 역세권에 있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보육시설, 독서실, 키즈카페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단지 특성을 살린 조경이 특징이다. 단지를 따라 1.1km 길이의 왕번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건너편의 하현동 공덕자의 전용 59 역시 최근 7억 4천만에서 7억 9천만원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1에서 2주 사이 2천만에서 3천만원 올랐다. 마포레미안 부루지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